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거운 집에 못지않다고 두고도 안 보인다 다가올냐 아냐 웃어인 것을 웃어인 것을 무엇을 잡으려고 우리도 찾아해내냐 내 삶 왔다 가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학원은 저세원에 미련을 두지마 다가올 수 없는지 부러울 집에 못지않다고 두고도 안 보인다 다가올 다가올 수 없는지 다가올 수 없는지 다가올 수 없는 functionality 이동의 대화